5 첫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유시우의 서비스 맥힌으로 득점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까다롭죠 이것도 시작하죠 하지만 코앤드로 마치패를 찍어버리는 1대1 상황에서 주천이의 서비스 긴 서브 효과를 봅니다 득점 진행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오 좋아 자 유시우 선수에서 백부시를 할 준비를 하죠 이렐리 네트 찬스 별로 찍지 않는 주천이 5대에 앞서 있는 상황 서비스 벗어납니다 유시우 선수 날카롭게 받지 못하게 다시 한번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한 점 차 주천의 포핸드 두 번의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지금은 네트가 좀 관여 리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시브 네트 맞고 나가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서비스로 한 점을 챙겨가는 유시우 다시 한번 유시우 선수입니다 경기 2점 차로 갑니다 현재 2점을 앞서 있습니다 빈 서브 3점을 앞서 있습니다 주천이 이번엔 네트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유시우 선수의 서브권 주천이 주천이 였습니다 주천이의 게임 포인트 주천이 11대 7로 첫 번째 게임을 따냈습니다 주천이는 많이 구설을 해야겠습니다 많이 구설을 해야겠습니다 자 회전이 좀 걸렸나요 네트를 붙고 유시우의 서비스 유시우 선수도 지금은 노리고도 5점을 앞서 있는 주천이 유시우 선수가 상대 범실로 1포인트 주천이의 찬스볼 100점 놓치지 않네 유시우의 서브 그렇죠 유시우 선수도 본인이 받지 못합니다 유시우 리시브 벗어납니다 네트만 꺼나가면서 주천이의 타임아웃 이후에 득점을 바로 앞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유시우 선수가 1포인트 유시우 선수의 서비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시우 1포인트를 더 따냅니다 유시우의 리시브 높습니다 점수는 3점 차 3구 마무리 벗어납니다 유시우의 서브 주천이 버텨내면 9대6의 스코어 유시우의 서브 다시 한번 주천이 선수가 득점합니다 매치포인트 주천이 주천이 선수의 공격 벗어난 연수는 기회입니다 서비스 받지 못하면서 주천이 선수의 포인트였습니다 스코어 11대7이었고요 두 번째 게임이 종료되면서 이렇게 두 번째 단식 매치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주천이 선수의 서브 주천이 선수의 공격 벗어난 연수는